안녕하세요. 여기는 리디아 잉글리시. 리디아 잉글리시 선생님의 잉글리시 채널이에요. 자, 여기에 리디아 샘의 중2천재김 1과 본문 세 번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덕원중학교, 양서중학교 듣고 있지? 자, 지금부터 간다. 자, 오늘은 1과 본문의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지? 잘 들어보자. also, I didn't write a stand no animal sign on the gate. also, 자, 핵심 단어 중에 왜 시험이 나올 것 뻔하지? 보이니? 그렇지. 얼수가 첫 번째 시험에 나올 후보야. also,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올 때는 문장 맨 앞에 나와서 건마가 찍히지? 이럴 때는 게다가 in addition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외워놓는다. 자, 그 다음에 I didn't quite. 여러분, 이 quiet가 보이지? 나는 매우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를? 문에 있는 동물 금지 표지판을 나는 전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 quiet가 무슨 뜻이니? 그렇지. 매우, 꽤, 뭐 이런 부사로 쓰이지. 근데 이거랑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어디 한번 써볼까? 그렇지. quiet니, quiet니. 그렇지. 이 quiet는 조용한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런데 quiet는 꽤 매우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 스펠링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올 후보. on이야. on 그러면 위에 있는 이란 뜻이지. 접촉을 나타내, 붙어있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문 위에 표지판이 붙어있겠지. 그래서 전체사 on 썼다. 중요하다. 나는 아무튼 문에 있는 그 동물 금지 사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to me, 저에게 있어서 it meant I shouldn't bring big animals like dogs. 개와 같은 큰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to가 무슨 뜻이지? 그렇지. 누구누구에게나 뜻이야. 여러분 to가 to 부정사로 쓰일 때가 있지. to 부정사의 to는 뭐니? 어떻게 생겼니? 그렇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to, 여기 to는 뒤에 대명사가 나왔지. to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나왔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니? 그렇지. 전치사라고 하지. 전치사는 무슨 뜻을 쓰이니? 에게 뭐뭐로라는 뜻을 쓰인다. 그래서 전치사와 to 부정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it meant, meant는 mean의 과거형이네. 그런데 앞에도 주어고 뒤에도 동사, 앞에도 주어고 뒤에도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얘들아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접속사가 있어야지. 문장과 문장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접속사 뭐니? 여기서는 대시겠지?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나는 내가 bring,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 의미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동물 금지가 그냥 큰 동물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작은 동물은 데리고 와도 된다고 혼자 생각했던 거지. 어린애들은 이렇다니까. 그렇지. There was a picture of a dog on the sign. 그 표지판에는요. 또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그 표지판 위에 뭐가 있니? 개, 개의, 그렇지. 개의, 개를 그린 이란 뜻이야. 이 전지사는 이 5분은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후보다. 별표. 그림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후보야. 왜? 대열 wass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열 wass가 무슨 뜻이니? 그렇지. 시작.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이야.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뒤에 그림이 한 개 있었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올 후보야. wass가 보이지? 여러분, wass에다 별표 100만 개를 해놓도록. 여러분, wass 대신에 뭘 쓰면 안 되나? 워를 쓰면 안 된다. 왜? 그림이 하나지. 그러니까 복수동사가 아니라 단수 워드를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보자. I didn't know iguanas were not welcome in the library. 나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didn't네? 과거네? 그치? 주절이 과거면. 그렇지. 종속줄도 뭐가 온다? 그렇지. 과거동사가 온다. 앞에도 과거면, 뒤에도 과거가 와야 된다. 그런데, 이 no 뒤에는 뭐가 빠졌다? 시작. 접속사 death. 얘들아, 이번에 접속사 death은 강력한 시험 후보다. death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놔야 된다. 자, 뭐라는 것. 이게 라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death이. 그치? 나는 몰랐다. 뭐라는 것? iguanas were not welcome in the library라는 것. 몰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 몰랐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뭐가? 우리 색깔 한 번 바꿔볼까? 그래, 우리 초록색으로 한 번 바꿔보자. 자, 뭘로 가니? 다시. 앞에가 didn't know. 그래,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R이 아니라 워가 와야 된다. 이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또 팬 색깔 한 번 바꿔볼까? 재밌지 않냐, 이거? 그래. 다시 빨간색으로 한 번 들어가보자. 자, now welcome in the library. Please put up a better sign for kids like me. 여러분, 여기서의 like는 무슨 뜻일까? 그래, 뭐뭐처럼이야.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이것은 전치사로 쓰이는 like다.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다. Please, 제발 pull up a better sign. 더 나은 간판, 표지판을 세워주세요. pull up 그러면. 자, 걸다, 게시하다, 세우다.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표지판을 세워주세요. 저와 같은 아이들. 여기서 like는 전치사야. 자, 근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 이름하여 뭐니? 이어 동사. 풀어본 말이야. 푸시라고 하는 동사와, 그치? 업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일반 동사의 뜻을 갖게 되었어. 이런 걸 이어 동사라고 해. 자, 이어 동사가 되게 많지. pick up, 주워 올리다, 뭐 뭐 태우다는 뜻도 있고, put on, 입다, 또 뭐 put off, 벗다, give up, 포기하다. 되게 많네? 근데 이런 이어 동사일 경우에는, 여러분, 봐. 여기 turn on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turn. 원래 turn이 무슨 뜻이니? 그렇지? 뭐 돌리다, 뭐 뭐하게 되다, on이 있네. 여러분, TV를 한번 켜볼까? 나는 TV를 켠다. 여러분, turn, 뭐, 돌리다, on 위에, 얘네 두 개가 전혀 새로운 뜻의 동사가 됐네? 켜다라는 뜻이 됐네? 근데 여러분 알지? 목적어 자리가, 얘네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일반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사실 일반 동사 뒷자리는 또 어디야? 얘가 목적어 자리잖아, 그치? 그래서 목적어를 이 부사, on이라는 부사 앞에 써도 되고, 이 on이라는 부사 뒤에 써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TV를 켠다 그러면, 시작! turn TV on이라고 해도 되고, TV를 켠다 그러면, 시작! turn on TV라고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on 앞에 TV 써도 되고, on 뒤에 TV 써도 되는데, 만약에 TV를 한번 지워볼까? TV를 쓰기가 귀찮아, 그래가지고, 뭘로 쓸 수 있니? 이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니? 자, 지워보자. 오, 지우개가 안 되네. 왜 안 될까? 자, 가보자. 그래, 그래. 지우개 안 되니, 이거? 어, 된다, 된다. 자, 가보자. 자, 그래서 이걸 it으로 바꿔, 그래서 it으로 바꿔줘. TV를 it으로 바꿔도 되잖아, 쓰기 귀찮아서. 그런데 말이야, 이 it일 때는 부사 앞에 써줘야지, 부사 뒤에 쓰면 안 돼. 자, 여기 한번 예문을 한번 보러 갈래? 자, 가보자. 이번에는 불을 켠다. 불을 켠다. turn on 뒤에 light. 명사일 때는 부사 앞이나 뒤에 다 써도 돼. turn. 자, 보이니? 그렇지. 따라올래? turn o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두 개가 다 돼. 그런데 the light를 it으로 바꿔버리고 싶어. 대명사로 바꿔버리고 싶어. 그럴 때는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부사의 앞에 와야지, 부사의 뒤에 오면 안 된다. 선생님이 여기 친절하게 써놨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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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중 나가다, 태우다 한번 써볼까? 마중 나가다, 태우다. 영어로. 엄마, 나 좀 태우다 주세요. 픽니 업. 그러지? 자, 나 좀 태워다 주세요. 픽니 업. 자, 픽업을 한번 써볼래, 우리? 픽업. 픽업은 마중 나가다, 태워져 주다. 픽업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녀를, 뭐, 누굴까? 미나를 태워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시작. 픽업, 미나. 이렇게 써도 돼. 그치? 미나는 명사야. 또 어떻게 써도 되니? 그렇지. 픽, 미나, 업. 이렇게 써도 돼. 명사일 때는 부사의 앞이나 뒤에 다 써도 돼. 그런데 미나가 아이, 귀찮아, 그치? 너무 길어, 미나가. 그래서 그녀를 태워준다라고 하고 싶어. 그녀를 태워준다. 여기다가 헐로 바꾸고, 여기다 헐로 바꾸는데 중요한 건 뭐가 들리다? 자, 대명사. 자, 부사 뒤에 대명사는 오지 않는다. 부사 앞에만 대명사를 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미나는 명사니까 뒤와도 되고 앞에와도 상관없었는데 헐로는 그렇지 않다. 대명사일 때는 부사 앞에만 써준다. 이니? 자, 여러분. 그래서 이혀동사가 여기 되게 많네. 한 번 읽어볼래? Come back, get on, get off, turn around, run away, take off, wake up.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정리하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자, 마지막 가보자. 자, 계속 가자. Anyway, will you accept my apology? 자, 어쨌든 간에 will you? 자, 해줄래? 여러분, will you 그러면 뭐니? 할 거니? 이런 뜻도 있고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이런 뜻도 있잖아. will you accept my apology?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실래요? 이런 뜻이야. 여러분, apology가 나왔네. 이번에 또 시험에 나올 후보 중에 하나지. apology. 이건 무슨 뜻이지? 그치, 사과라는 뜻이지. 그럼 사과하다는 무슨 뜻일까? 사과하다는. 그렇지, apologize. apologize. 아이고, 뭐가 하나 떴네, 그치? 자, 다시 한 번 써보자. 시작. apologize. 그렇지, apologize. 그래서 이 apologize는 사과하다야. 이거와 apology가 헷갈리지 않도록. I promise, 저는 약속 드릴게요. I won't bring Tito to the library again. 제가 다시는, will not say 축약형이지?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이야. 제가 Tito를 도서관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에 약속해요. 라고 얘기하겠어. 여러분, 이 2는 뭘까? 전지사에게 2부정서가? 더 라이브러리가 명사니까? 그렇지, 전지사야. 그 다음에 가자.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야. 바로 look forward to. 이름하여 look forward to.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 나오면 꼭 정리해야 돼. 2부정사니, 전지사니? 얘는 2부정사 같아 보이지? 전지사야. 전지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니? 그렇지,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런데 C를 잡아. C는 동사지? 거기에 ing가 붙었어. 동명사야. 그리고 look forward to는 무슨 뜻이다? 그렇지, 뭐뭣을 학수고대하다. 뭐뭣을 간절히 기대하다. 이런 뜻이야. 학수고대가 어렵냐? 그러면 그냥 기대하다. 매우 기대하다. 뭐뭣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래? look forward to ing. 그렇지, 다시 look forward to ing. 그렇지. 나는 당신을, 여기서 윤은 누구니? 윤은 누구야? 그렇지, 여기 윤석열이. 윤선생님께 사과 편지 썼잖아. 나는 윤선 선생님을 곧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매우 기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라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넘어가면 안 돼. 정말 초강력 후보가 나왔어. 여러분, 이 end 보이지? end는 뭐라고 하니? 대등한 속사지? 뭔가를 대등한 걸 연기를 주는 거야. 여러분, 앞에가 뭐니? 동명사지?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동명사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기대하는 거지. 하나는 sing, 만나는 걸 기대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그렇지, telling, 말하는 걸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무지무지 기대해요, 그래. 그러니까, 앤디 뒤에는 사실 뭐가 생략된 거니? to가 빠진 거지. to telling이어야 되는데 앞에 반복되는 게 싫어가지고 툴을